SKTT1의 탑은 탑 Oczywiście 안녕하세요 SKTT1 탑 옴타라 박외진입니다. 승리한 소감? 일단 이겨서 기분 좋구요. 아직 첫 경기 때 실수들이 많이 생겨나서 아쉬운데 다음에는 더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부스 딱 들어갔을 때 너무 긴장 많이 됐고 관중석에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잘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어땠어요? 첫 경기 끝나고 좀 기분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.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언제든지 경기 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계속 준비할 수, 그러니까 경기 나갈 수 있게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냥 제가 잘하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챔피언 자체가 라인전이 강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챔피언이고 한탄때도 워낙 좋아서 선택하긴 했어요. 워낙 봤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. 계속 옆에서 스크림 할 때나 하는데 아직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월 시즌 있고요. 썸머 시즌 우승? 개인적으로는? 개인적으로요? 로드컵 우승? 음. 어. 엑씨케이 목격이 되는데 네 열심히 해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